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 0%에서 0.25%의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FOMC 성명 첫 문장에서 지금과 같은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제활동이 2분기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2분기 성장률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